이 녀석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뭐지? 하는 분도 있고 뭐야 너무 유명한 거잖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독이 기마인물형 명기입니다. 준비하면서 명칭 때문에 고민을 좀 했는데요.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내걸고 있는 대표 명칭이 달라서입니다. 일단은 국가 지정 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권한은 문화재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유물의 명칭은 문화재청에 등재된 명칭으로 하였습니다. 여하튼 이 녀석은 경상북도 경주시 노동동에 있는 금룡총에서 출토되었습니다. 특이한 형태의 금방울이 출토되어 이름 붙여진 금룡총은 일제강점기인 1924년 조선총독부의 주도로 22일간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 당시 발굴 조사 중 보고서가 발행된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금룡총은 이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차에 걸쳐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재발굴 조사를 하면서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신라시대 돌무지 덧널무덤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지하에 무덤 구덩이를 파거나 지상에 관과 부장품을 넣을 상자형 덧널을 짜서 부장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물가에서 구할 수 있는 자갈로 쌓고 그 위를 흙으로 덮은 형태입니다. 금룡총 역시 이와 같은 형태인데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축조기법을 비롯한 무덤의 전모를 밝히기보단 무덤의 주인과 부장품에 더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어쨌든 이때 발견된 것이 도기 기마인물형 명기입니다. 이 녀석들은 함께 출토된 유물의 제작식이 검토를 통해서 6세기의 연대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의의는 신라시대 당시에 말가춤과 의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칭 주인상과 하인상으로 부르고 있는데 누가 주인이고 누가 하인인지 구분이 가시나요?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녀석이 주인, 오른쪽을 주인을 모시고 있는 하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외관에서부터 차이가 나죠? 우선 주인상부터 살펴보면 하부에는 사각형의 받침대 위로 건강하고 탄탄한 내 다리로 서있는 말 조각을 얹혀놓았습니다. 말답게 길쭉한 머리에 귀는 쫑긋하고 콧구멍은 크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마에 뾰족하게 표현된 것은 뿌리라기보다는 말 갈기를 묶는 말 스타일링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의 입에는 재갈을 물렸고 가슴에는 고들개와 딸랑딸랑 말방울이 맺어있습니다. 등에는 주인을 태우기 위해 장식이 있는 앞가리개와 뒷가리개를 갖춘 안장을 얹혔습니다. 안장에는 발걸이도 달려있고, 말이 달릴 때 진흙이 말 탄 사람의 발에 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달에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말의 엉덩이 쪽에는 말띠드리개, 말띠 꾸미개도 갖추고 있습니다. 발걸이에 발을 걸어놓고 말에 타고 있는 주인은 아쉽게도 왼팔이 떨어져 나갔지만 오른손으로는 곧비를 잡고 있습니다. 띠와 장식을 갖추고 있는 고깔 형태의 모자를 쓰고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왼쪽 다리에는 칼인지 채찍인지 무엇인가를 차고 있는 모습입니다. 둥글둥글한 얼굴에 찢어진 눈, 두툼한 눈썹, 오똑한 코, 작은 입까지 오밀조밀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사람, 갑옷, 말, 마구,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세밀하게 빚어놓았습니다. 하인상은 주인상보다는 치장이 덜한 모습입니다. 하인상이 역시 사각형의 받침대 위로 튼튼한 다리의 말이 서 있습니다. 쫑긋한 귀에 쬐진 눈, 큰 콧구멍은 주인상의 말과 비슷하지만 이마 부분에 뾰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흔정은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부분을 만들었으나 후대에 결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갈을 물고 있고 곧비를 표현해 놓았던 흔적도 보입니다. 가슴에는 고들개는 있지만 말방울은 없습니다. 또 안장은 있으나 앞가리개와 뒷가리개는 주인상의 말처럼 장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리가 있으나 발걸이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인의 다리 위치와 안장에 비어있는 부분들을 보면 발걸이까지 만들었으나 이 역시 후대에 결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인은 상투머리에 수건 혹은 띠같은 것을 둘렀고 둥글둥글한 얼굴에 주인상과 달리 눈썹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쭉 찢어진 눈이 비대칭으로 그려져 있으며 오톡한 코와 작은 입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반신에는 봇짐같은 것을 메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방울같은 것을 들고 흔드는 듯한 모습입니다. 결실되어 확신할 수는 없지만 왼손으로는 곧비를 잡았을 것 같습니다. 하인은 침선으로 무언가를 입은 것을 표현했지만 의복인지 경량의 보호구의 일종인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손에 든 방울로 주인의 길잡이 역할을 잘 수행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건 말의 등에는 잔같은 것이 얹혀있고 엉덩이의 꼬리 부분과 목 밑 가슴 부분에는 기다란 대롱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엉덩이 쪽 대롱에는 끝이 막혀있고 끝부분에 띠같은 장식을 둘러놓아 꼬리를 표현한 것으로 보아도 충분하겠지만 잔의 가운데는 말 조각 내부로 향하는 구멍이 있고 가슴 쪽의 대롱 역시 구멍이 뚫려있습니다.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X선 조사를 해본 결과 말 조각 내부는 비어있었고 이 공간은 240cc 정도의 액체를 담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사실적인 의복과 말과 춤을 표현한 조각상에 잔과 대롱이 달려있기까지 해서 이 녀석들의 정체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현재까지 이 녀석들의 정체에 대해 내놓은 해석들은 명기, 주전자, 등잔의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유물의 이름에 붙은 것처럼 명기로 제작되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일단 명기의 정의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된 정의는 장사 지낼 때 죽은 사람과 함께 묻는 기명, 그릇, 악기, 생활용구 따위의 기물을 무덤에 함께 묻으려고 실물보다 작게 상징적으로 만든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실물보다 작게 상징적으로 만든다입니다. 실제 기능을 하던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의 물건들을 무덤에 함께 넣어주는 것은 껴묵거리라고 하여 명기의 정확한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명기를 무덤에 부장되는 모든 껴묵거리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면 틀린 말은 아니겠으나 계속해서 다양한 학문적 성과가 축적되고 있는 오늘날 혼동을 주는 개념은 되도록 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물며 주전자나 등잔처럼 실제적인 어떤 기능을 했던 기물이라면 더더욱 재고해봐야 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발굴 성과가 축적되어 가면서 무덤 이외의 장소에서도 이러한 기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주전자라는 해석입니다. 대롱과 잔 부분에 조각 내부와 통하는 구멍이 있다는 점과 X선 조사로 내부의 공간이 확인되면서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졌던 해석입니다. 물론 이것이 주전자였을 경우 축소된 형태의 명기로 제작된 주전자다 라는 명확한 해석을 달아놓은 것도 아닙니다. 잔 부분을 주입구로 물이나 술 같은 것을 넣어서 내용물을 보관하였다가 대롱 부분을 주출구로 하여 다른 잔에 따르는 주전자로서의 기능 과연 제사나 화려한 연애 같은 곳에서 쓰였을까요? 화려한 형태의 주전자였을 테지만 말의 다리 밑에 받침대가 있다는 점 용량에 대한 의문 이것이 명기인가 실제 용기인가 등 여러 의문들을 풀게 합니다. 넓은 사각형의 받침대가 붙어 있다는 것이 주전자처럼 움직이는 동작이 많이 가해지는 기물에 어울리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주전자보단 장식의 기능을 겸하고서 공간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훨씬 어울려 보입니다. 그리고 액체의 240cc의 용량이면 대략 종이컵 한 컵 반 정도의 용량인데요. 만약 기마 임무령 명기가 실제 용기라면 적은 보관 용량에 대한 의문이 들고 실제 용기를 축소해서 만든 명기라면 과연 실제 크기 주전자는 사람이 들고 동작을 하기에 적합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 시대에도 비록 이 녀석보다 화려하진 않지만 주전자의 기능을 하기에 적합한 용기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셋째, 등잔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한 연구자는 독이 기마 임무령 명기 모사품으로 실험까지 진행하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입구인 잔부분은 기름을 넣는 주유구가 되고 주출구로 여겨졌던 대롱부분은 심지가 들어가서 불을 붙이는 심지구멍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모사품에 물을 주입할 때 잘 들어가지 않고 내부에 물이 닫히기 전에 주출구로 물이 나와버린다는 점 대롱의 꽃부분이 사선으로 마감되어 있는 주전자와 달리 상면을 기준으로 수평으로 마감되어 심지어 불을 붙여 쓰기에 용이하다는 점 등잔으로 사용하면서 생성된 사용운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인다는 점 등을 증거로 들면서 모사품으로 등잔으로서의 가능성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간 장식의 의미까지 더해진 등잔이라면 왕족 혹은 귀족의 집에 더없이 어울리는 등잔이 아닐까요? 이 녀석들이 정말 신라시대의 등잔으로 사용된 것이 맞다면 명기보다는 껴묻거리가 더 옳은 설명이 될 것입니다. 여하튼 이 녀석들은 1964년 12월 20일 국보 제9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1977년에서 1978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다시 해체 후 보전 처리하였습니다. 1924년 발굴 때 파손된 채 발견되었던 것을 일제강점기 때 복원화했는데 일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동안 보전 처리 기술의 발달로 가치가 높은 이 녀석들을 새롭게 손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녀석들은 언제 보전 처리했는지 눈치채지도 못할 정도로 멋지게 복원되어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1500년 전 신라시대의 생활상의 한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이 녀석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